저 거리 세파로 지나가면 같이 따라가야 돼, 그렇게 땅이 있고 땅이 조금 넣고. 아, 노래 근데 잘하시네. 뭐 산노울에 가서 저 산노울에 두 동시에 하나만 하고 가자. 안 들려. 안 보이더라. 가짜가 만져라. 돈 안 주나 나온 거는. 가져갈까? 그래, 가져가서 돈 줬으면 안 가지고. 돈 줬으면 안 가지고. 돈 줬으면 안 가지고. 가져가서. 우리 사이 이거 안 먹는다 보면 오면 손님 오면 주고 하지. 그래야 그다. 덕분에 잘, 부영 잘하고 잘 놀, 하네. 그런데 왜 정림이는 이렇게 노래를 못 하죠? 정림이도. 음이 안 맞아, 음이. 정림이도 노래 뭐 하지? 우리 제도아도. 우리 아들 노래 뭐 해.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. 혜림이 어머니도 노래를 못 하는데. 이게 음이 안 맞아, 음이. 아니였어. 아니였어. 연설해가지고 가면 돼. 그 매니큐어 그 소는 그거 괜찮아요? 뭐 또 붙는 것 같아. 그 소, 거기다 꼭 뜨미게 뭐 붙는 것 같아. 그래요? 깎아보면 지워드릴까? 나 그것도 지으러 가면 또 돈 돈을 한다. 아니, 내가 지워주면 되죠. 아, 안 지운다. 지워지다 하고 지대에 빠진다.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잖아. 발. 발 해준다고요? 발? 발은 뭐요? 이 꿀을 발에다 바르면 발이 각질도 없고 좋아진대요. 근데 각질 많이 없으시네? 각질 많이 없으시네? 내가 운도하나, 각질이 많이 있는데 운도하나 씻기 때문에 각질 안주 없다. 그래요? 슬레퍼에 씻으면 이 각질이 많이 있는데 없어 없어. 꿀 좀 먹으면 사람도 못 먹는 꿀을 뭐 바르다 왜 바른다. 이거. 배늘도 다 있다. 우유로도 목욕하는 판인데, 서울에. 이거도 계속 다 몸때에 발라서 왔더라면 또. 우유를요? 어. 어, 목욕탕 여기도 가도 뭐 우유를 가져와가지고 뭐 온천지로 바르고 이래서 왔대. 미쳤나. 좀 해먹어. 어머요, 어머요. 응? 이렇게 많이 배가 많았다고. 어휴, 다시 들으셨어. 다시 들으셨어. 발. 발. 발이 찢어. 야, 남서방 님이 지금. 아따, 꿀마사지 한단지. 아이고, 별 놈의 시설 다 하라는데. 그게. 무역탕에 가서 윽섬 뺏기 먹으면 다 빼пр Ils us. 발 너무 예쁘신데요? 저렇게 발을... 야, 남서방이 진짜 너무 발전하셨다, 너무 발전하셨다. 지금 이렇게 마사지를 좀 이렇게 하면서... 가 시카프리카. 응? 이 가 시카프리카. 씻은데 이제... 씻은데 이제... 닦아드릴걸? 으앙! 나 기분이 어렸다. 여기서 나가 시끌란다. 어? 꺼봐줬어? 응? 꺼봐줬어? 아이고, 사다 벨름 꼬라지 다 있다. 구르밭다, 발라밭, 발라밭, 발라밭. 발라밭. 어떻게 좀 뽀송뽀송해진 것 같아요? 뽀송뽀송해져. 몇 길멜끼리 해가지고 파리가 낙성식 하였다. 파리가 뭐라고? 낙성한 점이야. 네? 파리가 이제 여기 붙였다 자빠진다 이 말 낙성. 아, 파리다. 파리다. 숨으세요, 이제. 팔도 이제 뽀송뽀송해졌으니까. 아이고, 아이고, 자야, 누워야 된다고. 네, 누우세요. 이제 새벽 건수씨도 좀 깜깜해요. 이제는 새벽 건수씨도 좀 깜깜해요. 이러니 어디 가시나요? 아, 시장도 시래요. 카페가 좀. 아, 시장. 야, 의장비가 안 들어왔나? 앉아. 이게 얼마고? 고 Extensionč aí oh. 고마워. 고마워. 왔다 갔다. 네. 이렇게gado. 고맙습니다.